안녕하세요. 무엇을 분석하는 남자, 큰개파랑 두파랑입니다. 오늘부터는 K-PAL을 활용해서 생존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학 분야에서 먼저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의학 분야에서 보통 생존 또는 사망 이런 어떤 사건 발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보통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의 발생까지 걸린 시간, 그 시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방법이라고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다?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은 결혼, 취업, 출산 이런 어떤 여부가 사건 발생이 됐는가 그리고 그 시간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로지시랑 프로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 발생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취업했는가 안 했는가, 출산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만 사건 발생 여부에만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생존 분석에서는, 서바이벌 모델에서는 그것까지 걸리는 시간, 걸린 시간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연속 시간이랑 비연속적인 이산 시간 두 개로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 비연속적인 생존 모델에서는 정확한 발생 시점이 언제인가 그것을 알 수 없는 구간 절단이 때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센서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존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바로 센서링, 절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도 절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좌측 중도 절단이랑 우측 중도 절단, 그러니까 레프트 센서링, 라이트 센서링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이 있잖아요. 사건 발생이 어떤, 전반적으로 관찰을 한다고 했을 때 시작 시점, 시작 시점을 알 수가 없으면 그거는 이제 레프트 센서링이 되겠고요. 종료 시점을 알 수가 없으면 그건 라이트 센서링,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 발생은 어떤 절단된 센설드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제 가정을 하게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형의 기모형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이제 무엇이 다른가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일단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오차항을 어떤 정규분포로 가정을 하잖아요. 정규분포로 가정을 하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생깁니다. 생존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어떤 그런 정규분포처럼 그렇게 나타난다기보다는 어떤 외도가 어떤 양수, 외도가 양수라는 것은 어떤 우측으로 분포가 길게 나타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형태의 분포가 보통 이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생존분석에서는 오차항의 정규분포를 가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엇이다? 어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요. 어떤 우측 중조절단 같은 것들 있죠. 어떤 이제 그 사건의 어떤 종류, 관측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발생했는지 안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이제 라이트 센서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는 이제 그렇게 고려할 수가 없겠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루었던 모수적 생존모형 파라메트릭 서바이벌 모델에서는 어떤 이제 좌측으로 길게 나타나는 그런 외도가 어떤 음수인 형태도 이제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정균포를 가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서바이벌 모델이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스테이타를 통해서 기초적인 어떤 생존분석의 어떤 데이터셋을 다루는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생존분석에서는 흔히 이제 stset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stset, stset, tset처럼 뭔가 특정한 어떤 자료 구조를 선언을 할 때 스테이타에서 이제 그런 어떤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생존분석에서는 어떤 stset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stset 그 다음에는 어떤 종료 시점, 관측의 어떤 종료 시점이 되겠고요. fail, fail이라는 것은 이제 사건 발생을 어떻게 가정하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볼 수가 있겠고 id, id라는 것은 이제 개체가 되겠습니다. 패널 데이터에서의 어떤 개체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origin, origin이라는 것을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에는 시작 시점, 관측의 어떤 시작 시점도 이렇게 고려해서 볼 수가 있게 되더라. 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존자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초 통계량, 기초 통계량을 사용할 때는 stdescribe랑 stsum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무엇이다. stberry라는 게 있습니다. 이 stberry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id, 어떤 개체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제 패널 데이터잖아요. 패널 데이터 셋에서 무엇이다. stberry라는 것은 어떤 공변량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정보를 도출을 해보겠다. 뭐 그런 의미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berry라는 이제 stberry라는 이제 stberry라는 같은 경우는 결측치를 다루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명명으로 이제 결과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stset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stset을 통해서 종료 시점, 종료 시점, 사건 발생 여부, 개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탈 억저베이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쭉 나타납니다. 쭉 나타나서 생존 분석에 어떤 것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와 같이 살펴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작 시점, 시작 시점을 넣었을 때 이제 이렇게 스타트, 스타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또한 넣어서 분석을 수행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stdescribe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제 그런 평균,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술 통계량을 노리는지 또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stsum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서바이벌 타임이라는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인시던트 레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이런 어떤 기술 통계량들도 도출을 해볼 수가 있겠다. 생존 분석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 이 곳에서의 어떤 전용 함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t베리를 통해서 공변량, 어떤 이제 반복되는 패널 데이터에서의 어떤 공변량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컨스턴트랑 베링, 이렇게 해서 파이어랑 투어라는 두 개의 어떤 공변량에 대해서 코베리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어떤 변화의 양상이 어떠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SD필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결측치, 결측치를 이제 그렇게 놀 값을 이제 어떻게 다루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베이스라인이랑 포워드라는 두 개의 어떤 이런 옵션이 있잖아요.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은 결측치를 초기의 값, 초기 시점의 값으로 이제 대체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시점의 값이 되겠고요. 포워드라는 것은 이전 시점의 값, 그러니까 결측치가 있다면 바로 전 이전 시점의 값으로 대체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측치를 다루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더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이다?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어떠한 생존 분석, 기본적인 어떤 생존 분석을 스테이터에서 어떻게 이제 케이스 3을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어떤 자료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